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전남 완도는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많이 나는 고장입니다. 요즘은 완도 앞바다에 다시마가 한창입니다. 다시마는 국물을 내는 데 1등 공신이자 다양한 가공 건강식품을 만드는 해조류입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전복도 이 다시마를 먹고 자랍니다. 특히 완도 주변에 있는 금일도 앞바다는 온통 다시마 양식장으로 다시마의 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완도군이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데 완도군 전체 생산량의 80%가 바로 금일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일도에서는 다시마 양식장, 가공공장 등 다시마 관련 시설들이 많습니다. 또한 금일도의 도장리에도 다시마 양식을 하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일도의 다시마 양식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금일도 도장리는 다시마 양식 이전의 김양식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김양식에서 다시마 양식으로 넘어오면서 지주식 김발에 포자를 붙여 시작한 것이 바로 다시마 양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마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양식 시설에 이물질 제거 작업이 끝나고 나면 12월부터는 줄에 종자를 심어 바다에 내리는데 물이 맑고 수심이 깊으며 조류가 센 곳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일도는 다시마 양식의 최적지라 할 만합니다. 다시마는 5월 말부터 수확해 장마가 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채취와 건조, 위판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채취가 시작되면 무투루 나와 바로 건조에 들어갑니다. 다시마 수확과 건조, 그리고 위판의 풍경이 금일도에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다시마라 부르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다시마 양식은 워낙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 바다에 나가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바쁩니다. 또한 수확철이 되면 컴컴한 새벽부터 채취, 건조, 보관, 위판하는 일련의 과정이 쉴 틈 없이 진행됩니다. 다시마 양식이 일도 고되고 일손도 많이 달리다 보니 다시마 양식을 다시는 안하마라고 해서 다시마라고 한답니다. 도심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시마. 한 번쯤은 어민들의 노고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